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3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 업데이트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요 미국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의 약자인데 보시면 지금 2024년 7월 12일 6월 PPI가 발표했고 어제죠 어제 9시 30분에 예측은 2.3%가 나왔는데 실제는 2.6%가 나와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뉴스를 찾아보니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는 내용인데 9월의 금리나 가능성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시를 봤더니 이렇게 불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전월 대비 0.2% 상승 9월 금리나 기대 한풀 꺾기나 시장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전월 대비 0.2% 예상치 상이했다는 내용 등등이 보이네요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죠 하지만 PPI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되서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도매물가 개념으로 인식되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해석되는데요 예상보다 강한 PPI는 변화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경제학자 투자자들은 CPI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CNBC는 진단했고 전문가들도 역시 9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지수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더 볼까요 증시 보면 바우산업 4만을 돌파했네요 4만 59.75포인트로 플러스 0.77%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종합도 보면 18,450.81포인트로 플러스 0.92% 상승 S&P500도 5,622.17포인트로 플러스 0.67%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시 보면 니케이는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상해종함 항생 독일 프랑스 영국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했죠 뉴욕 증시 기술주 투매포풍 뭐 그리고 2,900 코압인데 미국 빅테크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가 폭삭 삼성증자도 하락을 하고요 그래서 무려 1%대 코스피백 코스닥도 하락을 했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악재된 미국의 CPI 글로벌 증시가 요동했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뚜껑 까보니 미국 지수가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그리고 간만에 AIA 대형주의 하락 지금 보면 또 어제 폭락이라고 할까요? 조정이라고 할까요? 그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된 거죠 저도 한 주를 TQ를 한 주를 더 매수했습니다 떨어질 때요 그리고 S&P500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21% 하락 중에 있고요 애플은 1.51% 상승, 구글은 마이너스 0.1% 하락 메타도 마이너스 1.55% 하락 아마존도 마이너스 0.16% 하락 테슬라는 반면에 3.57%나 상승 중에 있고요 엔비디아 2.21% 상승 중에 있습니다 AMD도 1.87% 상승 전반적으로 S&P500맵을 보면 아 증시가 상승하겠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죠 몇 가지의 빅테크 기업 빼고는 대다수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피어잉 그리드 보면 유트럴에서 그리드 탐욕 구간으로 넘어왔고요 58포인트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구글 클라우드 기업용 인공기능 플랫폼 버텍스 AI 최근 업데이트 내용과 나스닥 백지수를 추정하는 3배 레버리지 ETF인 TQ 투자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혁신을 가속하는 버텍스 AI 업데이트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버텍스 AI 플랫폼을 업데이트하여 기업들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강력한 AI 에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업데이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미나의 1.5 플래시 및 프로가 정식 출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미나의 1.5 플래시 보면 업계 선두 모델인 GPT 3.5 터보 대비 성능, 지연시간, 비용,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고요 100만 개의 토큰 컨텍스트 윈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터보 대비 60배나 증가한 내용이고 1만 자 입력 기준 평균 40% 빠른 속도고 3만 2천 자 이상 입력 시 최대 4배 저렴한 입력 비용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컨텍스트 캐싱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제미나의 1.5% 보면 최대 200만 개의 토큰 컨테스트 윈도 지원, 다양한 멀티모달 가능하고요 연구자료 분석이라든가 코드버그 찾기 저도 요즘에 코드버그를 많이 찾는데요 그리고 영상 오디오 분석 등 다양한 활용 사례 제공한다고 합니다 컨텍스트 캐싱 기능 보면 제미나의 1.5%와 제미나의 플래시 모델 방대한 컨텍스트 윈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게 이 컨텍스트 캐시 기능이죠 자주 사용하는 컨텍스트 캐시 데이터를 활용해 최대 76%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닝 처리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제미나의 1.5 플래시 등 자체 모델 사용량을 필요에 맞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모델 성능과 비용 모두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다양한 모델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3.5 쏘네 버텍스 AI에 추가되었고 올 하반기에는 미스트랄 스몰 라지 코드스트랄 등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제미나의 모델 개발 기술 기반 초경량 최첨단 오픈모델 제품군이고요 90억개와 270억개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 보면 시냅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즈 모델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어마무시하죠 이전 버전 대비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개선된 보안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좀 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스악백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승인율을 내는 ETF가 TQ ETF죠 운영보수는 연 0.88% 연간 배당 승인율은 연 1.1%고요 상장일은 2010년 2월 11일 보유 비중 TOP10을 좀 알아보니까 상위 10개가 무려 40.6%를 차지하는데 보면 라스악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주옥 같은 진짜 기업들이 보이죠 매력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라스악백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라스악백지수는 성장주민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하는 미국의 주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지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알파벳, 구글이죠 이런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과거 수십 년 동안 라스악백지수는 S&P500 지수를 훨씬 상이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라스악백지수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1배보다는 3배로 확대해서 TQ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죠 다시 말해서 TQ와 같은 3배 레버리지 테프는 라스악백지수 상승시 투자 수익을 3배까지 증폭시켜 줄 수 있고요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반대로 하락 시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손실 또한 3배까지 확대될 수 있겠죠 이런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즉 투자시 위험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보통 TQ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적합한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주관으로 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해당 손실 위험이라는 변동성을 잘 이용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하루하루의 등락과 잔파도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TQ를 활용하기 위해서 테스트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폭락을 했었죠 그것을 저는 또 이용해서 유튜브 수익으로 한 주를 또 매수해서 18주가 됐습니다 17주에서 18주가 된 거죠 수익률은 77.91%로 어느새 200만원을 돌파했네요 하지만 투자 전에 아래 내용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투자 목표 및 기간, 위험 감당 수준을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목표라든가 투자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시고요 TQ는 위험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 감당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투자 비율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가용자산의 10%로 딱 띄어가지고요 지금 분산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유튜브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어서 이것을 좀 더 첨가해서 플러스 알파로 지금 투자를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있는데 유튜브 수익은 따로 계좌를 파서 테스트 계좌에서 모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투자 수익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분산 투자 모든 투자는 분산이 중요합니다 TQ만의 모든 투자를 집중하지 말고 다른 안정적인 자산과 함께 분산 투자하셔서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TQ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몰빵 투자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잘못하면 2021년과 2년 같은 진짜 자산이 10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1억이 천만원 되고 천만원이 백만원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좌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가용자산에서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딱 띄어내서요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만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우선 구글의 클라우드 및 버텍스 AI 업데이트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나스닥백 지수의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면 TQ를 장기 투자 전략으로 일부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TQ 투자 시 반드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TQ 투자는 여러분의 투자 목표 재무상 위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신만의 상황과 현재 나스닥백 지수의 등락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투자는 예측 불가능하고요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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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끝